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줌 사용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먼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자 플레이스토어가 이거죠. 가운데 있죠. 플레이스토어를 누르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을 깝니다. z o o m 줌 하면 줌 클라우드 미팅 이라고 나오죠. 네, 비디오 그 모양이 나오는데 줌 클라우드 미팅을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다운 받는 분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줌을 설치를 하시고 열면 PC 에서 입력을 한 아이디 비번을 입력을 하시면 사용 창이 이렇게 뜹니다. 네, 스타트 미팅을 누르면요. 좌측 상단에 있는 스타트 미팅을 누르면 방송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스타트 미팅을 눌러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오디오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화면을 누르면 오디오를 끌 수가 있고 켤 수가 있고 비디오를 끌 수가 있고 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하기가 있죠. 공유하기를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자료 사진을 누르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공유할 수가 있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SNS에 등장 뭐 이런 사진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스마트폰에서 공유를 하게 되면 비디오가 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래 맨 아래 보면 비디오가 금위가 있죠. 네, 비디오는 지금 작동이 안되고 공유하는 사진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쉐어를 누르면 쉐어를 다시 한번 눌러서 문서를 올릴 수도 있구요. 스크린을 올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일,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금 사진을 하나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사진 공유한 거를 다시 풀고 대화창에 비디오를 띄우려면 스탑 쉐어를 누르면 됩니다. 스탑 쉐어, 정중앙에 있죠. 아래 정중앙 초록색깔의 스탑 쉐어를 누르면 다시 얼굴이 보이면서 상대방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복되어 있죠. 참가자를 누르시면 참가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참가자를 초대하려면, 자, 채트는 채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바이트는 초대하는 겁니다. 인바이트를 누르시면 메시지를 보낼 건지 카톡으로 보낼 건지 네이버 메일로 보낼 건지 선택하기도 있는데 저는 맨 밑에 있는 카피 URL, 카피 URL을 눌러서 이것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상대방을 초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음속어를 누르려면 mute all을 누르고 모두가 함께 대화를 하겠다, unmute all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줌 실시간 방송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주세요. 마치겠습니다.